자 견주님도 안녕하세요 4월 27일 화요일 아침 수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들 닭가슴살 에다가 밥 맛있게 다 잘 먹고 하루 시작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 구요 어디 그리고 이쁘니 저기 뭔 일 났나 본데요 애들 다 저기 몰려 있는거 보니까 버디 아니 저 꼬리 꼬리 이리 와 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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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와 얼굴 보여줘 오케이 꼬리 어디 자 오늘도 아주 좋은 날씨 속에서 아이들 바깥에서 신나게 그리고 안전하게 뛰어놀게 하고 제가 또 중간에 소식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주님들도 좋은 날씨 속에서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아마 저쪽에는 뭐 두루미 뭐 이런게 왔을 새가 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리트리버 애들이 새 보면 또 환장하거든요 아무튼 자 이제 저는 이제 또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놀아주면서 하루 시작할게요 자 이제 저는 이제 또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놀아주면서 하루 시작할게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오셨어요 AGAIN ig 만 upgrading